네, 잠깐 쉬다가 왔구요. 자, 그 다음엔 이제 31번부터 가도록 하겠어요. 관계가 발급됐네요. 대한제국 시대에. 대한제국 인민으로 전답을 가진 자는 이 관계, 이거, 이거를 반드시 소유하되. 구계는 무효로 하여 본 아문에 수납할 것.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의 매매, 저당, 양도하는 자는 모두 최고형에 처하고. 해당 전답은 원중인의 소유를 인정하여 일체 몰수할 것. 정답은 4번. 러시아가 용안부를 점령하고 조철이 요구하다는 시기였어요. 영남 만인소를 올린, 그 이만손 등이 만인소를 올린 사건은 대한제국 전의 일이었구요. 한성순보 발행은 이 전이에요. 한성순보는 역시 조선시대때부터 발행이 됐구요.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신미양요가 일어난건 한참 전이죠. 근데 병인양요때는 우리가 승계를 했구요. 양원수가 정족산산성전투에서 승계를 했고, 그 다음에 광성도 신미양요때는 사실 우리는 졌어요. 근데 미군이 더이상 안들어오고 철수한거야. 그 다음에 32번. 미추륵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 백자에게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만명자 살해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청풀전쟁이 벌어진 틈에 타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에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대신들을 대부분 몰아내고, 스스로 찬판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료조직을 구성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식으로 조선인중과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그의 개혁에 적대감을 갖게 됐다. 청풀전쟁이 벌어졌대요. 청나라 프랑스전쟁은 청일전쟁 직전에 제2차 앞편전쟁이 있어요. 제2차 앞편전쟁 직후, 직후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근데 제2차 앞편전쟁이 생각보다 꽤 길게 가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이제 그 갑신정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2번 정답은 5번 국가재정은 호조로 일원화하고 그리고 결국 청나라가 군사 개입을 하죠. 그리고 일본은 발을 빼죠. 그래서 김옥균 등이 쫓겨갔는데 결국 김옥균은 암살당하죠. 3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본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 중 귀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고 우위가 돈독해서 사절을 왕래한 지 여러 해가 됐다. 이에 짐이 믿고 아끼는 종이품, 협판, 내무부사를 초대 주비공사에 임명하여 귀국으로 가서 수도에 머물며 교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충성적고 근실하면 매사의 꿈꿔 자세함으로 그 직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대통령께서도 성실하게 서로 믿고 우대한 예에 따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협판 내무부사 음... 33번 그래서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 대성학교를 설립한 것은 도산이고요 서유견문지필 갑자기 기억이 안나고요 배들과 제이하의 대한매일신보를 참관한 사람은 양기타 편집장이 배들이었죠 그 다음에 만국협 평화위의 특사를 파견된 건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볼까요 음... 중국의 상무위원 음... 그리고 그... 북양 대신 그리고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서 심의 판결한다 치외법권이죠 불평등 조약이죠 자 34번 정답 3번 그... 근데 이때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면서 그때 그... 이모군란을 일으키면서 좀 피해를 입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그... 이때 복귀를 했죠 흥선대원군이 이때 복귀를 했는데 문제는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요 음... 자 그리고 35번 음...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 땡땡궁을 찾아서 근데 대한문이 있네요 덕수궁이죠 그... 그래서 덕수궁은요 이제 우리 대한제국 때 마지막으로 황제가 썼던 궁전이에요 궁궐 그리고 그... 주요건불은 중화전, 석조전, 충명전, 정관원, 함령전, 그리고 대한문 이외의 그런 곳이고요 그런 이제 속에는 그... 뭐냐... 가... 그... 가는... 이제... 아관파천 이후 황궁했던 궁 그쵸 덕수궁으로 황궁했죠 음...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여기서 개최됐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은 음... 그쵸 덕수궁은 거의 대한제국의 황궁이었어요 대한제국의 황궁이 덕수궁이었고 명성황후가 시위된 장소 역시 덕수궁이었죠 그리고 궁궐 안에 서양식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궁은 덕수궁밖에 없었고 아 명성황후가 시위된 거는 여기 덕수궁이 아니다 그... 어쨌든 정답은 4번 어쨌든 정답은 4번 근데 경복궁을 다시 짓기 전까지는 창덕궁을 많이 썼었다가 근데 이제 조선 말기 때 덕수궁을 만들게 되죠 자 36번 한국사 Q&A 총재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 정책의결기구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경영... 자 김홍집이 있다는 것은요 갑오개혁이에요 그... 갑오개혁... 그래서 노비법 폐지했죠 그... 군국기무처에요 자 37번 가지역의 독립운동 김규공이 아래길은 우리나라와 청의의 경계지대 간도지역이죠 그... 간도지역 그래서 이제... 그... 정작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10만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호구를 조사를 하고 관리까지 파견했죠 그...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선 이제 그...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북로군정서군으로 개편이 되요 김좌진이 있죠 정답 4번 응 그래서 간도지역이 그런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간도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전쟁을 하다가 간도참변이 일어나고 38번 자 개별적인 의거활동에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 의열단이죠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야 황푸 군관학교 중국에 손문이 세운 학교에요 응 군관이 됐어 통일적 총지휘기관을 확립해 촉구하는 대독립당 촉성에 대한 선언 선판은 응 그래서 한중 합작으로 군관학교를 설립하여 통일적 총지휘기관의 전이투사를 양성하기로 결정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생기죠 여기 보면 그 민족협동전선의 재창이 일어났어 조선혁명선언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창립됐고 그리고 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가 조직됐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시계가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민족혁명당이에요 임시정부 통합되는거는요 그 연해주의 원래 대한광복군정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그 한성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한성 임시정부 근간으로 하고 장소는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고요 연해주 지역은 그때 이제 연해주 참변이 일어나버려가지고 1920년대 연해주 4월 참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연해주 쪽은 이제 세력이 약화가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죠 연해주에서는 39번 그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창덕궁 주인이 63세의 나이로 지난 4월 25일에 서거했다 지금 우리 민족의 통곡과 복상은 군주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경수훈련 8월 29일에 사무친 슬픔 때문이다 자 육심만세운동이겠죠 이거는 그 순종이 서거했을 때 순종이 서거했을 때 육심만세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간회 신간회 가 총 사령부 건물로 지난 3월 충칭예터에 복원이 됐어요 임시정부가 중국의 도움을 가를 창설했듯이 총 사령부 건물도 양국의 노력을 세울 수 있었다 자 충칭 중경이 세워졌으면 한국광복군이에요 김좌진의 지휘 아래 활동한 것은 북로군정서군이고요 자유시참변에 큰 타격을 입은 군대는 이제 연애주에 있었던 독립군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게 3번 정답이에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한인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고요 중국 호로구가 연합작전 이것도 대조선의용대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광복군 사령부 건물 근데 굉장히 깔끔하다 원래 그 뭐냐 군 막사들 건물 보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 막사 건물이 어디가 좀 좋냐면요 그 뭐시냐 거기가 좋아요 그 보통 군대가면 사령부 건물들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고 그 뭐시냐 그게 있어요 보통 그 막사 가면 2층짜리거든요 막사들이 2층짜리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요 그렇구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0번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부를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5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부는 4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인데요 그 5부는 5부가 6부는 감사합니다.